안녕하세요 몽몽이 삼촌입니다. 요새 몸이 너무 안좋아서 방송을 못 찍었어요. 어제부터 진통제를 먹고 지금 아침에 진통제를 먹고 조금 기운을 냈습니다. 진통제빨로 약발로 오늘도 지금 진통제를 먹고 약발로 좀 나타났습니다. 오늘은 제가 사냥개를 만들 때 어디에다 중점을 두는지 어떤 사람들은 왈왈이 물방 밤물방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몽몽이 삼촌은 어떤 걸 중요시 여기고 브리딩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. 저는 사냥개를 만들 때요. 제일 중요한 요소를 뭐로 보자면 일단 수색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 그 다음에 소리없이 다가감 그 다음에 추적 그 다음에 찍기 그 다음 물어서 마무리하기 요 6가지를 봅니다. 어떤 개들은 대신을 보면 꽝 짚고 달려가지고 어떤 개들은 천천히 접근해요. 잠자리치기 바닥치기 이런 개들 보면.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생략될 수가 있어요. 나는 수색을 하다가 짐승이 있는 걸 주시를 하는데 짐승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. 같이 움직이죠. 좁혀가죠. 근데 짐승이 튀면 어떻게 해요. 같이 튀어 버리죠. 뛰죠 이제. 근데 이 과정이 생략될 수가 있어요. 돼지를 만났는데 바로 뛰어 버려요. 걔는 꽝 하고 바로 뛰어가는 거죠.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상황이 그렇지 아니하면 이 과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선호한다 이거죠. 일단은 수색 모든 게 다 하는 거죠. 근데 수색한다고 해서 멀리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. 옆에 가만히 있어도 돼요. 먹이 질 냄새가 있거나 냄새가 있을 때 그때부터 수색을 해도 돼요. 확실할 때 아니면 흔적이 있을 때 냄새가 날 때 의심스러울 때 그때부터 수색을 해서 나가면 되거든요. 그 다음 주시 짐승이 있으면 주시할 줄 아는 애. 그 다음에는 아주 조심해서 접근할 수 있는 애. 소리 없이. 그러다가 들키면 꽝 하고 짖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게. 그렇지만 돼지가 먼저 일어나서 알았을 때는 바로 달려가겠죠. 그리고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짖는 게 아닌데 집어주는 게. 섭성적으로 그냥 유전적으로 무조건 짚는 게 돼지를. 짚고. 돌아서면 겁나면 그냥 쾅쾅쾅 짚고 돌아서면 또 짚고 쳐다보면 짚는 게. 그리고 숫자가 많거나 돼지가 힘이 빠지면 물고 들어갈 수 있는 게. 조심성감 무는 게 다 있어야죠. 집착감 대담석이 다 있는 거죠. 그러니까. 그런데 이거는 왈왈리로 계속 잡아주면 마무리를 안 할 수 있어요. 힘만 빼고 짚고 짚고 힘만 빼고 짚고 있다가 주인이 총 쏴주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. 숫자가 많이 되면 들어가겠지만 숫자가 많이 되지 않더라도 걔를 가리킬 때 그냥 총으로만 잡아주는 것보다는 힘을 빼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배우고 집착이 더 강해진다 이거죠. 걔가 승부를 끝까지 볼란다 이거죠. 그러니까 몰아놓고 짚고 주인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힘을 빼고 나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집착에 대한 욕심이 더 강해진다 이거죠. 그런데 뭐 걔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 버리면 물방되어 버리겠죠. 그리고 다치니까 걔를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만 쓰면서 그렇게 가리키는 거죠. 이 부분을 브리딩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견종을 떠나서 이게 라이크하거나 믹스견이거나 뭐 견종을 떠나서 뭐 무릎방 같은 경우에 바로 딱 보면 바로 뛰어서 바로 무릎 버리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머리를 쓰고 주시하고 추적해서 좁혀서 뛸 수 있으면 더 좋겠죠. 아무리 주력이 빠른 개라고 하더라도 가까이서 뛰어야 더 처방할 확률이 높고 더 돌려 세울 확률이 높으니까요. 그리고 섭성적으로 번식을 할 때 라이크하든 믹스견이든 어떻게든 상관없이 섭성적으로 찝어서 돌려 세울 수 있는 게 알아야 돼요. 아니면 물어서 안 다치고 세우거나 찝어서 돌려 세우거나 찢어서 세우거나 어떻게든 돼지를 세울 줄 아는 섭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근데 아무래도 짚기만 해서 세우기는 힘들겠죠. 옆장에서는. 찝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. 찝는 것도 그래요. 땡겨 찝느냐. 따다다닥 깡깡깡깡 하느냐. 아니면 찝어 땡기느냐. 아니면 찝어서 탁 튕겨버리느냐. 이거에 따라서 돼지를 세우는 방법, 돼지를 돌리는 방법은 아주 다르죠. 찝어 땡기고 짖고 깡깡 짖고 땡기고 짖고 겁나서 나오는 것처럼 찢어버리면 골창이 앞에 있는데도 골창이 안 빠지고 돌아서 버립니다. 깡깡깡! 몰아쳐버리면 찝든 안 찝고 반짝 붙어서 깡깡깡하든 돼지는 골창으로 빠져요. 앞에 골창이 있으면. 그런 섭성적인 걸 봐야 돼요. 아 개가 참 좋은데 돼지 잘 세운다던데 어떻게 세웁니까? 모르겠어요. 가면 꼭 세워놨어요. 그래도 명기는 맞죠. 근데 그러면 섭성 번식이 안 돼요. 정확하게 봐야죠. 어떻게 세우는지를.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가르칠 때 선생계를 안 넣어요. 강아지만 산을 태워서 산에 익숙하고 코가 터지고 산행을 잘하고 체력이 만들어졌는데 돼지를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그 섭성을 보려고요. 유전적인 걸. 근데 뭐 쫓겨난 건 잘하는데 큰 걸 못 잡는다 이러면 한계가 보이면 무진장 기다릴 수가 없고 그게 습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선생계를 투입하겠죠 그때는. 대충 하면 또 선생계를 빼고 섭성을 보려고 하죠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안녕. 안녕.